세상에는 많고 많은 흑돼지가 있는데 이중 윤기나는 흑색털에 작고 귀여운 몸집을 가진 이녀석 외모도 이쁘고 맛도 좋은 대한민국 제주도의 특산품 제주젤의 흑돼지 근데 혹시 이 돼지가 멸종될 뻔했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 제주젤의 흑돼지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 재미농업 제주젤의 흑돼지는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사람들과 함께 지낸 대한민국 역사의 산증돈이야 제주도에서의 돼지 사육은 기원 후 0년부터 400년경에 야생멧돼지를 사육하면서 시작되었을 거라고 추정되고 있어 또한 제주의 여러 유적지에서 초기 철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소, 돼지 등의 가축을 키운 유물과 유골이 다량 발굴되기도 했대 제주도 고유의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제주들의 흑돼지에게도 멸종의 위기가 찾아왔었어 일체감정기인 1908년 이후 생산능력이 낮은 재래돼지를 개량할 목적으로 다양한 개량종들이 유입되어 재래돼지와의 적정화가 아주 많이 일어났거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주젤의 흑돼지의 기체 수가 급감하였고 재래종에 대한 관심과 유전자원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재래종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어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은 1986년 우도 등에서 원형에 가까운 제주젤의 흑돼지를 5마리로 확보해 순수혈통의 재래종을 해육관리했지 여기서 잠깐! 제주젤의 흑돼지는 왜 맛있을까? 그 비밀은 바로 유전적 차이라고 해! 외국 품종은 오랫동안 잘 크도록 덩치를 키우는데 초점을 맞춰 개량해왔지만 제주젤의 흑돼지는 그 자체로 보존되어 왔기에 유전적으로 다양하게 유지되어 왔다고 실제로 일반 돼지보다 지방량과 적색육이 무려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그 맛이 아주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또한 2015년 제주젤의 흑돼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는 점! 잠깐! 근데 천연기념물은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제주도 축산진흥원 내에서 사육하는 개체들에 한해 천연기념물로 적용되는데 그 외에 제주젤의 흑돼지는 먹을 수 있다고 해 제주젤의 흑돼지 맛보고 싶다고? 제주젤의 흑돼지의 맛 관련 유전자를 분석하여 개량돼지에 접목해 세계 최초로 유전형질과 흑모색 유전자를 고정한 신풍종 흑돼지를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에서 개발했어! 그 이름은 바로 난충맛돈! 제주젤의 흑돼지의 맛을 쏙 닮아 뛰어난 육질과 극래지방, 즉 마블링이 아주 환상적이라고! 나도 먹어보고 싶네! 앞으로 제주도 여행가면 난충맛돈 꼭 맛보고 소중한 우리 제주젤의 흑돼지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해! 대한민국의 재밌는 농업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제주젤의 흑돼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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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돼지에 대해